다음 타인가봐 어! 얘들아! 어! 이게 뭐야 뭐야 괜찮아? 어디야 어기엔 또 떨어졌어 함정 함정 일가족 못살인줄 알았네 얘들아 아 밤이네 밤이다 야 누가 힘이 하냐 누가 제일 배고파 누구야 다 비슷해서 안보여 야 야 냥이야 냥이야 너가 먹어라 일단 너 여자야 너 딸이야 넌 너 딸이니까 아야! 야이씨! 한줄기야! 야 동생걸 뺏어먹으면 어떻게하냐 오빠가 되가지고 아아이씨 여동생 죽는거 보고싶어? 굶어 죽는거 보고싶냐고 여기 근데 처음보는 맵인데 조심해야겠어 어! 야 얘들아! 같이가자 야! 얘들아! 무슨소리니? 뭐니? 뭐야 무슨소리야 야! 무슨 어떻게 된일이야 어? 무슨일이냐고 무슨일이 없어? 뭐야 깜짝이야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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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가 먹을래? 어? 자 알아서 먹어라 앗! 똥그래미 풍선스 풍선스는 색이 짙어 천천히 가요 처음보는 맵이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천천히 가야돼 자 무무무무무 야 이제 무가 거의 땅에 박혔네 어 아 아 당근이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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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야 당근이야 자 3지창 지창이 줘야겠어 지창아 일로와 일로와 지창아 어리버리 까지 말고 지창아 자 지창아 지창이가 좀 떨어지네 피지컬이 지창이 좀 챙겨줘야겠어 지창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지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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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자 밤이니까 지창이 무슨 소리야 야 무슨 소리야 야 누구야 아이씨 뛰어 일단 뛰어 지창이 무슨 소리야 누구냐고 방어 낀거야? 뭐야 나뭇가지 소리 같은데? 아이씨 아이씨 어 뭔 소리야 무섭게 올빼민가? 그냥 꽃 먹을 수 있나 이거? 뭐 아이씨 뭐 뭐 뭔 소리지 이거? 야 무다 무 자 한 한줄 생겨남았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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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희미해 생겨남았놈 자 생겨남았놈 아이씨 아이씨 알았엉 야 생겨남았놈 야 여기있다 먹어 다음에 양이 줘야겠다 양이가 희미하네요 오케이 야 풀숲에 들어가자 안전하게 어 뭐있다 뭐 이제 양이꺼여 양이꺼 그냥 야 야이씨 저리 안가 저리야 양이야 일루와 돌지 말고 아빠 뒤콩무니 쫓아다니지 말고 양이야 양이야 죽고 싶니 너 죽을래 배고파 양이야 아 나이씨 이거 양이야 됐다 오케 아이씨 여자라는가 벌써 사춘기인가 삼파말을 안듣네 너 이거 안먹으면 죽어어 다이어트도 좋지만 삼파말을 들어야지 응? 어린게 목소리부터 다이어트야 이거이씨 이쪽인가 핫덩비같은데 아이씨 너무 어두워서 보이지를않아 얘들아 있니? 왔던길 아닌가요? 오르막길인데? 옆에 무 있다고? 어디 옆에 무? 무 무 무? 왔던길 맞지? 그래 그래 한바퀴 돈거같아 그냥 내려가자 무조건 내리막길이야 맞아맞아 이거 꽃 맞아 내리막 맞아맞아 왔던길이야 이쪽 왼쪽으로 가봅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길 없앴으니까 밤이라그런지 달리기도 안되네요 굉장히 위험해 밤에는 포시자가 올빼미하고 그 다음에 샤탱이 근데 오소리랑 샤탱이랑 붙으면 1대1 비슷하지 않나? 누가 이겨요? 둘 다 미드에서 붙으면 누가 이기지? 비슷할건데 손..손싸움 아닌가? 컴쌌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목소리가 이게 육식.. 육식 잡식이라 은근히 세여 어? 괴구리 하났는데? 먹을거 고기 고기 조깃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누구야.. 누가 먹을까 아 뭐야 니가 먹엌 아이 삼지창이가 먹었네 너.. 갈 준비를 하는거니? 삼지창이 이제 진한데? 여긴가 보다 어 물 흐르는 길 처음보.. 어! 무슨 소리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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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디갔어! 얘들아! 야 무슨일이야! 아아 누구야 누가 나뭇가지 밟고 누가 쫄보야 쫄보 아무것도 아니라 나뭇가지 소리야 쫄지말라고 이거 나뭇가지 이거 이 소리라고 야? 아니지네 이거 얘들이 너무 어두운 데니까 너무 멀리 가버리면 큰일나 잃어버리면 죽는 것 같아 될 생각에는 이게 이게 하야.. 내 시야지 이게 내 시야 오 무 무? 자아.. 똥그래미 넌 됐고 한줄기 한줄기 먹어 아이고! 아니 다이어트 안하기로 했니? 간홀쩌탄식 실패했니? 냥이야 흐흐흐흐흐흐흐 가논쩌탄식 실패했나본데요? 네 뭐 많이 먹으면 좋지 올 때 많이 먹어야 돼 어? 위로 올라가는 게 뭐가 있는건가? 또 뭐가 있네? 아닌가?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 같애 오케이 내려가자 무? 무 무? 무 있어? 무? 무? 어이거다 아아 이거 당근 당근 당근이에요 이거 당근 당근 먹자 누가 제일 희미하냐 생기다 만놈 생기다 만놈이 좀 희미해 비켜봐 얘들아 에이씨 아무나 먹어 몰라겠다 아빤 몰라 이제 너네들도 컸으니까 어느정도 알아서 나눠서 먹어라 형제들끼리 어? 그저 그럴 나이가 됐잖아 야 누구야 누가 또 밟았어 쫄지마 쫄지마 아무것도 아냐 없어 몬스터 없어 여기 몬스터 없어 총소리라고? 혹시 스펠런키 아저씨? 샷건 장전하는 소리 아닌가요? 으아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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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당근 먹자 누가 제일 희미한가 모르겠어 누가 제일 희미한지 똥그라미 좀 안먹은지 오래된거 같애 야 똥그라미 너 먹어 풍선스 풍선스 먹어 아이고 지차이가 또 먹네 왜그러지? 밤엔 약한가? 풍선스엔 좀 약하네 밤에 어? 이쪽에 길이 있는건가? 갈수 있는건가? 아 못가네 밤엔 뭔가 좀 긴장되있는데 뭐 별것도 없네 괜히 쫄개하는거네 독수리가 특이 없잖아 올빼미가 있을거 같은데 없네 자 일단 물 따라서 계속 내리막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하류로 가고있어요 밑으로 흐르는거 맞지 이거? 어 오케이 저쪽 저쪽 어 저기 뭐있다 어 저거 뭐야? 헥 어? 무슨소리야 자꾸 이거 이상해 누가 쫓아오는거 같은데? 우리가 낸소리 아니야 여기 나무소리 아닌데 지금 누가 쫓아오는거 같애 사냥꾼? 뭐야 뭐야 사냥꾼이 저기 뭐 이상한 행성들이 있어 오 뭐야? 뭐지? 뭔소리야? 뭔소리났는데? 오른쪽에서 개구리? 개구리 소리같애 점프뛰는소리야 아빠는 감.. 알수있단다 동물적인감각 그렇지! 아빠 동물이거든? 으아아아아아악 동물적인 감각이야 자 누가 누가 몰래? 동그라미 너 안먹은지 오래됐다 먹어라 아빠가 너 싫어하긴 하지만 다 먹어 니가 첫째니까 니가 힘을 내야지 뭐지? 김꿀기? 김꿀기 부족? 하하하하 다리인데 신기하게 생겼네요 별이 별들이 해성 행성들이야 가자 가자 천천히 오? 그렇지 이거 뭐야 이거 벽화인가? 개구리 소리 난다 오른쪽이야 아빠는 알수있어 동물적인감각 왼쪽 여기 속 어디 근처에 있는데 오른쪽 잠깐만 여기 무있다 역시 자 왼쪽에서 뛰는 소리 나거든 야 누가 이제 좀 너네들도 좀 사냥 좀 해라 이제 아아이 아빠 힘들어 어? 야 아유씨 뺏어 뺏어 야 너 먹지마 너 방금 먹었잖아 양이 줄거야 양이야 무 반퉁 먹었네 벌써 어이구 뭐야 지창아 누구한테 배웠어 그 버릇 누가 배웠어 어? 누가 먹을거같고 장난쳐 누가 누가 칠해 아빠 팔 누가 칠해 어? 지창이 너 이거 반항하는거야 누구한테 배웠어 이거 아이씨 애들이 이렇게 다 싸가지가 없어 이제 큰일났네 아아아아 개구리 개구리 아이씨 아빠 스피드가 안난다 아이씨 어 어 야야야야 야 아무것도 아니야 도망가지마 도망가지말라고 아이씨 왜 도망가고 그래 개구리가 있는데 야 당근이다 당근 어이 마우스캐님 배부서 백개 감사합니다 야 이거 마우스캐님이 주시는거란다 너 이거 먹어 야 이거 마우스캐님이 보내주셨다 이거 산지직송이야 당근 어 양이가 먹었네요 우리 딸이 잘먹었다고 전해달랍니다 네에 오시당가님 팻클럽까지 감사해요 야 무서운게 없는데 밤이기만 하고 가자 가자 어? 생기다만 놈 희미하다고? 어? 그래? 아이씨 빨리 먹어줘야겠는데 생기다 말겠는데 이씨 아빠가 챙겨줄게 걱정하지마 먹음 마라 응? 개구리 있었는데 그치? 어디야 그게 하류 하루로 가야되는데 계속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데 하류인데 물로 갈수있나 물로 못가네 뺑뺑 돌고있는거 같애 지금 저쪽으로 가야되 달쪽으로 가자 달쪽으로 아아 저쪽으로 가는건가 혹시? 어 절벽에 붙지마 절벽에 붙지 절벽에 붙으면 안돼 또 버그 걸린다 큰일났네 일단 여기 아무렇게 당근 뽑아먹는대고 여기 개구리 하나 있었는데 큰일났네 큰일났네 빨리 우리 생기다 만나면 챙겨줘야되는데 죽는데 안되는데 굶어 죽는데 이쪽인가보다 이쪽이야 어? 야 개구리소리 개구리소리났어 왼쪽이야 아빠가 개구리 왼쪽 이쪽이야 여기다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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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오케이 야 생기다 만나면 너무 의미해 생기다 만나면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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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무드 하나 있고 이쪽인가보다 먹을 거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네 이쪽 누가 제일 힘이해 그 다음에 누가 힘이하지 모르겠다 아무나 줘 아무나 먹어 이쪽으로 가자 이쪽인가보다 한 줄기가 힘이한가요? 아 그래요? 오케이 어? 야 아니야 아니야 야아 왜 아니 얘네 학습효과가 없나? 애들 이렇게 멍청해 누구 닮았는지 이씨 야 아이씨 몇번짼데 이거 아직도 쫄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발소리야 그냥 가자 빨래야 봐봐 피곤해 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여긴가봐 여기네 여기 뭐 하나 더 있을만한데 나 풀숲으로 들어가 저쪽인가 봐요 저어 끝에 저기 동그라미 저긴가보다 자 여깄다 당근 한 줄기 한 줄기 희미하다고 한 줄기 밥만 먹어 아이씨 들어왔다 애들이 왕벌을 아하핰 몰라 어 얘네들이 알아서 해 어? 왕벌을 몰라 애들이 누가 하나 죽어봐야 정신을 차릴리네 어? 저기인가 보다 오케이 깬 거야? 아 뭐 별것도 없네 괜히 쫄았잖아 뭐 올빼미 나오는 줄 알았네 이건 또 뭐야 비야 뭐야 이거 화산재 아니야 화산재 뭐지? 비인가? 뭐야 이거 장난 아니다 캐리비안 비이야 이거 야 아빠가 위 온지 왔는데 오늘 아쉽게도 비가 온다 어? 쉬운 거 가지고 왔냐? 그냥 놀아 어? 오늘 할인이야 50% 할인이야 오우우우 sap 오우우우우우ак 하고 Af Ham 뭐 비 색깔이 좀이상한데? 비 아닌거 같은데 야 retirement door 우리 비니가 이상해보인다 빨리 튀어야게 role 안 좋거든? 엄청나? prior 이쪽으로 안 온거 같은데? 이쪽으로 밖에났 jijUND 위쪽 상류로 가야되나 본데? 이번엔 상류쪽으로 물을 건너가야될거 같애 건너갈수있나 여기? 어..파다가 오기전에 아아..여기 바위 옆에 숨으라고 어휴 야 얘들아 빨리와라 빨리와 빨리와 빨리와라 그냥가 그냥가 그냥와 컴온! 컴온! 빨리빨리! 컴온! 그렇지 야 숨을 필요도 없어 숨었으면 아빠가 판단 못했으면 너네 다 쓸려갔어 어? 아빠가 한번에 간거 잘했지 야 여우다 먹을거있다 일단 당근먹고 당근 누가 먹을래? 야 너 한줄기 야 한줄기 야 먹어 먹어 아빠 여우 잡아줄게 두 마리나 있어 전기타 두 마리 걔네들 살려고 하는걸텐데 야 여기 숨어있으면 오겠는데? 안오나? 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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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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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워 워 워 얘들아 마음껏 먹어 고기다 간만에 고기지 어? 야 야 야 그래 그래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그렇지 좋아 좋아 먹을건 많아 야 여기서 여기서 과식해 과식해 오늘 밤은 지옥에서 먹는다 어? 야 왜 안먹었어 왜 내 입에있냐 이거 아빠도 한입만 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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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래도 먹지도 못해 배부를가 애들이 이제 오케이 자 여우 한 마리만 먹으면 앞으로 좀 괜찮을거 같은데 어? 이쪽에 야 여기 먹을게 많아 불안한데 먹을게 너무 많다는 얘기는 제작상이란 얘기 아니야 이거? 제작상 아니야 너무 많이 주는데 갑자기 보수전이야 보수전 아니야 이거 진짜로 보수전 느낌이 강한데 이쪽이다 이쪽 야 여기 건너가야되나 봐 야 불고기 뛰어다녀 와아 멋있다 야 그냥가도 된다 야 파도가 낫네 야 아빠가 물고기 해줄까? 야 우리 우슬이 원래 물고기 많이 먹잖아 자 야 빨리 기다려봐 아악 아 안된다 아빠 입이 짰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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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려 물 묻었어 야 시원하지 빨리와 빨리와 위험해 그래도 위험해 보이거든 얘들아 빨리와 어 위험하다 어어 조심해 야 먹을 거 있다 먹을 거 자 요거 상류로 계속 가면 될 거 같애요 자 일로가자 일로 어어 오케이 여긴 뭐야 여기로 가는건가? 야 굳이 굳이 상류로 갈 필요있을까?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자 하나 둘 지금이다 얘들아 고 고고고 그냥와 그냥와 아빠 말 들어 그냥와 그냥 오면 돼 그냥 쭉와 쭉 쭉 쭉 쭉 좋아 아 아 여긴 좀 난가 난 곳인데? 야 여기는 어떻게 가냐? 뭐지 여기는? 일단 먹으면서 생각해 먹으면서 생각해 먹으면서 생각해 어떻게 가지 여기는? 어어? 우와 와우 와우 완전 무섭다 한번만 더 보고가자 얘들아 얘들아 안돼 불을 닫지마 조심해 한번만 더 보고 어디로 가야될지 한번 볼게 아 아 저기 못해 야 일로와라라 얘들아 일로와 얘들아 일로와 저기다 여기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야 빨리야 빨리야 얘들아 어 여기야 어어 으어어어 우우 깜짝이야 아 놀랬다 놀랬지 얘들아 잘 붙어있어 그 다음에 어디로가야되지 안보이는데 자 하나 둘 야 지금이다 야 빨리와 뭔가 있겠지 자 여깄다 여깄다 여깄어 얘들아 빨리와 빨리 빨리 위험해 한 번에 간다 한 번에 한 번에 훅 간다 인생 뭐있냐 한 번에 훅 가 야 아우 아우 시원하다 야 이쪽이야 이쪽 이쪽 얘들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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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점점 빨라져 오오 야 고고고 고고 얘들아 여기까지 가능하겠냐 좀 무리수인데 아이 무리수였어 얘들아 위험해 빨리 와야 돼 얘들아 괜찮니? 괜찮지? 살았어 야 한 마리는 누구야 누가 갔어 삼체창이 있고 생기다만 놈 동그라미 양이 아 한 줄기 한 줄기 야 야 형 찾으러 간다 한 번 내려가 볼게 알겠지 얘들아 형 찾으러 갈게 야 파도가 안 내려오지? 아 파도가 없어 아 한 줄기 있게 문명님 네 뵙서 100개 감사합니다 고마 형 삶 잘 지를게요 흐하하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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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형은 저기 서울 갔다 서울 어? 한 줄기 형은 서울 갔어 어린 나이에 대학 안 간대 어? 돈 벌고 싶대 그래서 서울 갔다 서울 갔어 겁이 자지마 죽은거 아니야 봤지 니네들도 파도 타고 가는거 서울 갔어 야 가자 가자 공사파 공사장 같았나 공사장 서울 공사장에 숙식 제공되는 곳으로 돈 많이 벌어올거야 걱정하지마 가자 이제 파도는 없어 파도는 너의 한 줄기 형을 가지고 갔단다 흐하하하 데리고 갔네 아 다섯마리로 아 진짜 아쉽네 형아 아빠가 무리했어 진짜 아빠가 내 잘못이다 아빠 잘못이야 진짜 아빠가 무리임을 안했으면 한 줄기 괜찮았을텐데 이제 가서 말할게 솔직히 나랑 가기 싫은 사람 나랑 가기 싫은 사람 진 여기서야 이게 나중에 내가 너네들 다 못 데려갈 수도 있어 혹시나 나 혼자 살아야된다면 두성애를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다면 따라와라 얘들아 다 따라오네 아아 그렇지 얘들아 자 아빠가 먹을 거 구해주잖아 중요한 순간엔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분명히 얘기했어 어? 얘들아 무슨 소리냐 독수리 소리 아니냐 뭔 소리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가? 깜짝이야 아씨 깜짝이야 미안하다 이런 나라서 아빠가 많이 미안해 오케이 먹어 먹어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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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자 먹고 죽어 먹고 죽으면 때깔도 좋아서 너네 가족들은 잘 팔릴거야 가족이랑 다 벗겨지겠지? 때깔 줘오면 그런걸 사람들은 어? 뭐라 그러지 그걸? 어? 사지절단 오체분시 뭐였죠? 아무튼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좋은건데 우리 오소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걸로 친다 명예로운거지 호랑이도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우리도 능지처참 우리도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거 거의 호랑이급 대우야 어? 뭔소리야 이거 뭔소리지 무섭게 새소리나 새소리나 야 저거 뭐야 개구리 아빠 개구리 잡았다 누구야 이미아래 누구야 한두개 한두개 먹고 한두개 더 먹어 자 그 다음에 여기 건너가는 파도 없죠? 아 불안한데 파도 없지 자 가자 가자 오케이 자 저쪽이다 저쪽이야 딱봐도 저쪽이네 저기다 저기 얘들아 빨리와 빨리와 이거 형 até 이쁘사 아께서 누가 고소리를 고인드립이 아니고 고소리 드립치제 고소리 고소리 드립치지 마세요 한줄기 안 죽었어요 공사빵 갔습니다 서울 갔어요 예 한들기 저기 공사빵 갔습니다 고소리 드립 드립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